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2019 행사기간은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산타가 찾아오는 서울의 크리스마스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크리스마스와 화려한 LED 조명작품, 산타 마을, 꿈의 공전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겨울 동화 속으로 빠져들게 할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2019에 많이 참여하세요. 청계광장에서 광통교에 이르는 청계천 1.1km 일대가 LED 디스플레이와 스토리가 담겨있는 성탄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산사할 것입니다. 5개의 테마존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 드림존, 하니존, 산타존, 축복존, 희망존으로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드림존은 청계광장, 하니존은 청계광장에서 모전교 구간, 산타존은 모전교에서 광통교 구간, 축복존은 광통교에서 광교 구간, 희망존은 광교에서 장통교 사이입니다. 청계광장에서 광통교에 이르는 1.5km 구간에 화려하게 열리는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2019 꼭 가족들과 함께 백말의 주말나들이로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합니다. 그리스마스 페스티벌 201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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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